자 오늘도 단어 읽기 가보겠습니다. 단어 읽기, 제가 하는 단어 읽기는 일반적인 파닉스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? 일반적인 파닉스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. 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. 근데 우리는 뭐죠? 우리는 지금 중학교, 고등학교 시험을 쳐야 하는 학생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단어가 이렇게만 발음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발음이 된다. 이 단어가 이런 발음이 될 것이다. 라는 거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. 자 가볼게요. 자 CLASS 이런 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? 제가 C는 뭐라고 발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? 키읕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. 그리고 L은 리을이고요. L 할 때 밑에가 리을이잖아요. 리을이고 여기서 A는 에 발음이 날 거고 S 두 개는 합쳐서 시옷 발음이 날 겁니다. 자 밑에 받침이 없을 때, 받침이 아니라 모음이 없을 때는 영어에 없는 의를 붙여주는 게 주로 많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어떻게 읽을까요? 클라스라고 읽겠죠? 클라스. 클라스. 이 리을이 밑으로 붙어서 클라스.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G, L, A, S, S. 자 G는 기읕으로 발음이 되고요. L은 리을, A는 에, S 두 개는 시옷 발음이 날 겁니다. 마찬가지 이렇게 붙여 볼까요? 의를 합쳐서 클라스. 클라스.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. 자 F, A, S, T 읽어 볼게요. F는 F, P읍 발음이 날 겁니다. F가 우리나라의 P읍이랑 좀 다르죠? F가 아니라 입술 이렇게 물어서 하는 F로 될 겁니다. 자 일단은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P읍이라고 쓸게요. P읍 쓰고요. A는 에, S는 시옷, T는 티귿. 그러면 밑에 그 모음이 없을 때는 그냥 의를 써서 FAST. FAST. 이렇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L, A, S, T 가볼까요? L은 리을, A는 에, S는 시옷, T는 티귿. 그러면 합쳐서 라스트가 되겠죠? 라스트, 아 발음이 날 수도 있어요. 라스트, 라스트 둘 다 맞습니다. 라스트. 그 다음 H, A, N, D. 자 H는 제가 지난 시간에 시옷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. 시옷 발음. 하우스 할 때도 H거든요. 히옷 발음. 그 다음 A는 에, N은 니은, D는 디귿. 자 붙여 볼까요? 그러면 핸드, 핸드 이렇게 되겠죠? 자 넘어갈게요. 하루에 10개만 할 거예요. 여러분 10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. 자 S, A, N, D 읽어볼게요. S는 시옷, A는 에, N은 니은, D는 디귿. 합쳐서 샌드. 샌드. 그죠? 모래라는 뜻이죠? 자 ALL 가볼게요. 여기서 A는 이게 영어랑 우리나라 말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O라고 발음을, O라고 발음을, 제가 쓰기는 할 텐데 약간 발음이 O와 어의 사이에요. 조금 어렵죠 발음이. 근데 우리는 쓸 때는 그냥 이 발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예상만 할 거기 때문에 O라고 쓰겠습니다. 실제 발음은 O와 어 사이에 있어요. 뭐 ALL 뭐 이렇게 될 겁니다. 자 ALL라고 쓰시고요. 이응을 안 썼어요. 일부러 헷갈리실까봐. O 쓰시고 L이 두 개니까 니을이에요. 그죠? 이렇게 쓰시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럼 합치면 ALL이 되겠죠? ALL. 자 B, A, L, L 가볼까요? B는 ㅂ, A는 O, L, L은 니을. 합쳐서 볼이 되겠죠? 그 다음에 C, A, L, L. C는 키읍이고요. A는 O, L, L은 니을. 합쳐서 콜이 되겠죠? 그 다음 T, A, L 하면 T는 티귿, A는 O, L, L 합쳐서 리을. 합쳐서 톨이 되겠죠? 아시겠죠? 그러니까 하루에 10개만 여러분 해보세요. 이거를 밑에 그냥 연필로 써보시면 돼요. 써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원어민처럼 그 발음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런 발음이 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